이야기를 들어본 이내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괜찮냐 뭐 이런 의문들이 비명계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게 될까요? 이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제 보셨죠? 이낙연 전 대표 기자 연설과 전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중요한 내용은 봤습니다. 아마 중요한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구가 이 문구더라고요.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민주당에. 그러면 누가 봐도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은 소위 말하는 개딸.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한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당 밖에서 당을 멀리서 망원경으로 또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변화해 나가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심력 있게 또 깊게 한번 살펴보고 과연 리더십과 면역체계가 붕괴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해 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국민의힘도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와서 혁신을 하고 민주당도 그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와서 혁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양당이 비슷한 형태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의 목표와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의 건강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혁신을 실제로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이 문장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본 문제에 가려진다. 이거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는 재판 리스크라고도 부르던데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거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가 졌지만 잘 썼다고 먼저 규정 증의로 보고 제가 경악했다. 이것도 당시에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거라고도 언론들이 많이 보던데 이 정도 상황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어느 정도의 언급이나 응담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사범 리스크 그런 다음에 대선에 대한 평가 두 가지의 큰 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왜 그 재판 리스크가 생겼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그것도 같은 당에 있는 동지로서 또 당을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문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왜 재판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이 과도했고 두 번째는 이번 이전 기소에도 보듯이 전체적으로 통합 기소에도 충분하고 통합 재판을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분리하고 분리 기소하면서 재판을 늘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의 분란과 혼란을 만들어 나간 하나의 기재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한 번은 짚어주고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싶어서 재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윤석열 검찰이 아주 자의적이고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재판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코멘트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대선 패배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도 대선을 같이 총괄했었던 총모부문장으로서 대선을 진 건 진 거죠. 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했던 모든 1600만 명의 투표를 찍었던 분들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잘못됐다고 보고 그 패배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아니면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엄청난 후퇴를 초래했던 분에 관해서 지금도 말은 못하지만 정말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대선에 관한 것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어제 이제 질의응답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기자가 좀 억울한 것도 있으신 모양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낙연 전 대표의 대답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길래 이런 창세기를 다시 쓰려고 저러나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어제 또 거기다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도 보셨겠지만 페이스북이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정치평론가처럼 남들 보듯이 말할 것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문부터 먼저 써야 합니다.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뿐이 자기 책임을 모두 망각한 채 당지도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는데 당시에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의 반성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당시 후보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큰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 후보에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청괄했었던 저 같은 사람 당시에 당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같이 책임을 지는 형태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낙연 대표에게 아니면 제3자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의원님 비명계 특히 원칙과 상식을 주도하는 4명의 의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 핵심은 강성 지지층 문제 같거든요.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당내 화합이 안 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아마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핵심 주장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개딸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보면 아주 추상성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양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팬덤이라고 하는 하나의 추상 아니에요.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행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딸이 벌이고 있는 행위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조치를 내렸고 경고하고 경고했고 당에서도 경고했고 조치했고 제명했고 여러 가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흐르는 것과 모든 SNS상이나 유튜브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전 자율정화 작용이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남영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해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최강욱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그 발언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적인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원권 육결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중징계를 내리면서 이런 발언이 이후 그 누구에 의해서 나오면 동일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저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해법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의원님. 이현우 의원 어제 저희 출연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일 쉬운 게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되는 건데 내가 1년 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사실 재명인의 마을 이장을 그만두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현우 의원이 재명인의 마을에 대해서 재명인의 마을과 재명인의 마을 이장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 재명인의 마을에 가입하지도 않고 거기에 올라가서 글을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무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인 것 같아요. 너무 과몰입해서 그걸 하루 종일 그 게시판을 보면서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좀 너무 과몰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명계 예를 들어서 수박으로 지칭받는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명인의 마을에 이장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제 대표가 팬덤들하고 거리를 두나보다 라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시자들과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거는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율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그게 막 제어되거나 임의로 조작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치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저도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트위터를 하다가 너무 욕설이 많은 거예요. 욕설이라기보다는 또 트위터는 익명이잖아요. 익명이니까 많은 글들이 많이 실려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지나가면서 적절하게 그냥 지켜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온우 그 연예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재명인의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저는 아예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재명인의 마을은 그리 영향력이 있거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퇴를 권유할 생각은 없다.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재명인의 마을 이장 사퇴가 이 사건의 해결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근시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존재인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근시한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그리 중요한 조직은 아니다. 그 사퇴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다. 하든 말든 뭐 이 얘기인 거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깊게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보니까 또 이게 총선을 앞두고 당이 사실 하나로 가는 게 총선 승리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 초석일 텐데 양희원영 의원의 현수막 문구 논란 보셨죠? 못 봤습니다. 아니 뭐 SNS에 지역구에 걸 현수막 문구를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쭉 올렸던데 보니까 뭐 당대표를 지킬 적임자 누굽니까? 사람이 바뀌면 광명이 바뀝니다. 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다들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썩은 과일은 골라내야 합니다. 등에 칼 꽂은 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맙시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 당 후보보다는 당내 인사를 저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민주주의에는 뭐 뭐 나중에 지우긴 했답니다. 민주주의는 잘 아시겠지만 자유와 책임이 따르잖아요.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고 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데 그런 행위의 말에 대해서는요.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제대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유도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우리가 총선 때 되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양당이다. 중도층이 중요하다. 중도층 유권자들을 좀 끌어들이는 게 특히 수도권에서 승패를 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가 총선 후에 개혐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게 사실은 암컷 발언도 민주당에서 진화를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의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각 의원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 발언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인과 민주당과 나라의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심부사숙고하고 발언하고 글을 쓸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국민의 상식과 당원의 감정 그리고 전체의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에 대한 단호하게 조치했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걸 물론 개인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글 같은 걸로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당대표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예방 조치다든지 이런 것들 강력한 경고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번 주에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하게 최강욱 전 의원을 6개월 당원 정지 중징계를 내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 보편적인 정서 성감주성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하고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예래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선거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요. 지금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한다고 보고요. 저는 선거제는 양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임의 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임의 룰을 민주당만의 가치, 민주당만의 방향으로 이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다, 선거 악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2020년 총선의 가장 잘못됐던 선거룰은 야당연합이, 그러니까 그땐 여당연합이었죠. 현재 야당연합이 단독으로 선거법을 단독 통과하면서 나왔던 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고리가 잘못 꼬여지면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책 결과를 내왔어요. 그러면 가장 나쁜 형태의 위성정당이 나왔던 제도를 다시 뜯어봐야 되고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것을 지금 막 풀어서 하려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단호하게 얽히고 설킨 고로디에스의 매듭을 단칼로 내리쳐서 하듯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병리평으로 가자. 예전으로 돌아가자. 지난번처럼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야 합의라는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병리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88년 총선 이후,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 88년부터 현재까지 한 40년 정도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상에서 단 한 번도 아무리 여야 간의 대립이 극단한으로 대치했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사실은 선거법이 결정됐거든요. 그걸 깬 게 2020년이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민주당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거기 잘못된 것이었다면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자 라는 정신을 살리고 논의하고 병리평이든 준연동형이든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해왔던 2010년 이전에는 민주당의 노선은 분권형, 권역별 비례제표제였어요. 당시 아주 극단적인 영혼함의 대립을 풀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제표대를 통해서 영혼함에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의 대결을 권역별 비례제표로 풀어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1단계를 건너뛰고 사시는 준연동형제로 올라탔거든요. 그런데 준연동형제는 권력고조 자체가 내각제를 중심으로 구동하는 장치 있는데 권력고조는 대통령제이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는 내각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엇박자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그러면은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는 준연동전을 할 것인가. 저는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혹시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검토는 있습니까? 그건 뭐 저희들은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새록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민주당의 애정.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계속 혁신화 나가면서 이낙연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 또 현재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주당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최대한 공약수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앞서 선거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 발언 때문에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청취자분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 책임을 진다는 얘기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김재경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정치인 현실이거든요. 이상과 현실이에요. 그래서 김재경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으로 정치를 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보만 앞서가자. 준 연동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할까. 저는 너무 정치권이 너무 앞서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폭넓게 열어놓고 얘기하자. 오늘 의청에서 폭넓게 열어놓고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